안녕하세요 부뚜막혜경채널입니다 오늘은 국민 반찬 어묵과 소세지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영상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분홍 소세지 반을 잘라서 반달 모양으로 썰어 주겠습니다 0.7cm 에서 1cm 약간 도톰하게 썰겠습니다 어묵은 사각 어묵 얇은 걸로 준비하였습니다 삼각 모양으로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는 약간 도톰하게 썰어 줄게요 대파도 어스타게 썰어 줄게요 청양고추 어스타게 썰어 주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열 된 프라이팬에 양념 준비한 걸 모두 부어 주셨습니다 보글보글 양념이 한 번 끓어오르면 준비된 어묵과 소시지를 넣겠습니다. 불은 약불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분홍소시지랑 어묵을 먼저 볶겠습니다. 양념이 고루고루 잘 배울 수 있도록 볶아주세요. 양념이 볶다 보면 양념이 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가면서 볶으시면 됩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 스며들면 아까 썰어둔 양파와 대파와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이 잔열에 야채는 익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들기름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어묵볶음, 소세지 어묵볶음 이렇게 한 번 만들어보시고 오늘 저녁밥상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